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에는 큰스틸을 만들고 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식용유가 막상에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음식을 준비했어요 양념을 준비했어요 양념을 준비했어요 양념을 준비했어요 양념을 준비했어요 양념을 준비했어요 양념을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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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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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kell Imma .. 너무 매력은 점심 제가 가장 좋은 산 Gram carry.. 감사합니다.